전국적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제주경찰도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흉기난동과 묻지마 범죄 등 유사범죄 차단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공항과 주요 관광지의 순찰을 늘리고 CCTV 관제센터와의 공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지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행동자에 대해 선별적 검문검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